안녕하세요. 연출 버튼 정혜수입니다. 정말 소중한 주말에 시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와서 저희 월 8시로 오셔서 정말 반사드리고요. 심약 카페, 이런 가을에 잘 어울리는 영화예요.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서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말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는 자극적이지는 않은데 되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시각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이제 시영으로 알고 있는데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네요. 제 취긴 척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저희 영화 이제 보시면 아, 네. 엄지도 나왔고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YTN에서 나오셨나요? 꽤 큰 카메라를 녹화하고 계시네요. 네, 영화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뭔가 막 폭발되고 카채심이 나오고 막 사람 질러 죽이고 휘철철철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확실한 건 저희 영화만의 색깔과 이 결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가가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 보시고 내일도 주말인데 주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좋은 영향이 될 여행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간단하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소박하지만 저한테 먼저 마음을 고백해 주신 저는 어머니한테 갈 생각이고요.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네,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저한테 먼저 반갑게 인사해 주셨죠? 갔는데 막 우리 이모고 이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